포항 MBC와 3.1 가족은 제23회 3.1 문화대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 1건, 본상 4건 등 모두 8개 부문의 개인 및 단체를 선정했습니다. 심사 결과 대상은 40년 가까이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헌신해온 김나윤 한국청소년그룹홈협의회 이사가 본상에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, 포항시지구협의회와 역사가 조철재 씨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. 3.1 문화대상 시상식은 다음 달 13일 오후 6시 50분 포항 MBC 공개홀에서 열립니다.